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얘들은 오늘은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해볼까? 어? 미니언이네? 하지만 퍼즐은 역시 뽀로로라고! 노니! 오호! 뽀로로! 맞아! 하지만 요즘은 포켓 몬스터도 짱이라고! 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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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돈가스 땡기네? 아유 귀여운 피카츄 맞추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퍼즐은 복잡해야 제맛이지! 허! 이런 걸 어떻게 맞추지? 저 왜 못 맞춰? 이런 것도 맞춘다고! 다 서럽구만! 이 정도로 맞춰줘야지! 내 눈! 자 그래서 오늘은 퍼즐을 맞추면서 허기허기 얘기해서 탈출하는 게임! 허기 플레이 타임 퍼즐 게임 가져왔다고! 허기허기!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신나게 탈출해보자고! 레pre... 고! 어? 핑크 손으로? 땡겨볼까? 땡겨! 어? 버튼이 나왔다! 눌러서 전기가 연결되면 오른쪽 왼쪽 파랑색 핑크색 오케이 아하 어? 뭐야 저 쓰레기 토함 어허허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핑크색 아하 저쪽에 가까이 가서 핑크색을 누르면 오우 꿀잼인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주세요 자 그럼 들어가 헉 텐티가 있네 일단 핑크 손으로 뚜껑을 열고 파랑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서 터뜨려버리기 터뜨려버리기 한 번 더 아싸 칩이 나왔다구 칩을 꽂아주세요 오우 잘하는데 당연하지 어? 전기가 흐르네 또 찌릿찌릿 쩌릿쩌릿 버튼을 눌러주고 전기를 연결 오예 문이 열렸네 어? 사다리가 나왔다 사다리를 땡겨서 건너가야지 어허 허기허기다 안돼 안돼 허기허기 안돼 보내버리기 헤헤헤 엘리베이터 타고 탈출 허허허 허기 플레이 타임 퍼즐 게임 꿀잭 금다이 어? 칩이 박스 안에 들어있네 아하 뚜껑을 열고 뚜껑은 필요 없으니까 던져버리기 그리고 옮겨서 인형 뽑기 오예 칩을 얻었다 그럼 칩을 얻어서 다시 칩을 꽂아줘 그렇지 파란색 분홍색 오예 동과 어? 이번엔 뭐지? 떨어뜨려 아하 퍼즐을 맞추는 건가 네모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핑크색 어? 뭐야 어? 안맞아? 그렇다면 파란색 이번엔 TNT 으하핳 다 날려버렸던 다시 깔아야 되겠다 파란색 깔고 기역자 깔고 니은자 깔고 후자 깔고 그 다음에 기역자 핑크 이번엔 네모 이번에도 네모 마지막 핑크 길 건너가기 히히히히히히 어? 이거 뭐야? 유리문이 있네 아싸 열었다 그 다음에 땡겨주세요 어? 뭐지? 다시 유리문 열리고 핑크 문 닫히지 않게 열어주세요 què? 통과 이거 뭐지? 화살? 오? 이번에 문 열리고 으어! 허기허기 온다! 어 뭐야? 허기허기 납 떨어지로 밀어버리기! 오우 순간 무서웠다 엘리베이터 타고 탈출! 이것은 뭐지? 눌러볼까? 아하 자리를 바꿔서 넣고 조금만 더 옮기면 되겠다 조금만 더 그렇지 열렸다 통과 어 뭐야 난 왜 이렇게 어려워 쭉 당기면 돌아가네 전기연결 당겨 으잉? 폭탄 터지잖아 다시 한번 전기연결 어우 또 터졌네 다시 한번 그렇지 칩을 빼오고 꽂아주세요 오 이제 내려간다 어? 버튼이 없어? 그렇다면 리모컨으로 터뜨려버리기 열려라 참깨 시방이가 웬일이지? 어 이거 뭐지? 꽂아주시고 아하 초록색 어 이건 돌려서 꽂아주시고 핑크색 돌려서 여긴가? 아닌데? 여기다 어디야? 어디지? 여긴가? 슉! 하하하하 오케이 오렌지색은 여기쥬 그 다음 긴거는 여기 이제 다 맞췄나? 오오 칩을 구했다 뚜껑을 열고 꽂아주세요 오케이 가자 하하하하 하하 티엔티가 왜이렇게 많아? 레버를 당겨서 내려주시면 어? 리모컨이다 리모컨 다시 밀어주시고 자 TNT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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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칩 칩 칩 칩 빼고 꽂아주세요 오케이 열렸다 허허 허기 허기다 안 돼 내려 야 안 돼 안 돼 타면 안 되잖아 올려 잘 가고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으아악 히히히 난 탈출이야 허기 플레이 타임 퍼즐 게임 골드 공조이 시방시방 이것은 무엇인가 아하 공을 튕겨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강약 조절 살짝 빠세이 좋았고 한 번 더 아 실패 다시 한 번 뿅 한 번 더 뿅 어 한 번 더 아 오호 들어갔는데 히히히히 이제 레버를 당겨보자 쭉 아하 클리어 화살을 관역에 뿅 오 어 문이 열리네 한 번 더 야야 아 떨어지잖아 뭐지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아 어떡하라고 바보인가 바보인가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열어준 다음 닫히지 않게 그렇지 오 전기가 흐르는군 그렇다면 전기를 연결해서 오른쪽을 터치하면 우와 전기 간다 오케이 닫힌 문을 당겨주면 오예 통과 뭐가 이렇게 많이 쌓였지 그렇다면 오른쪽 터치 오호 TNT 폭파 한 번 더 TNT 폭파 폭파 오케이 칩이 나왔네 칩을 잡아서 꽂아주세요 오케이 굿 어 허기허기 니가 거기서 오해라 폭파 폭파 신겨버리기 퓨 흐우 겨우 살았네 자 탈출하자 자 마지막 대랑아 부탁해 흐흑 칩이 저기 들어가 있군 그렇다면 물을 부어서 오 점점 떠오른다 손으로 주워버리기 꽂아버리기 전쟁인가 리모컨부터 챙기고 어? 아하 TNT를 붙인 다음 리모컨으로 폭파 폭파 폭파시켜버리기 어? 여기 철창은 어떡하지? 레버를 당기니까 어? TNT가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에 붙여주시고 리모컨으로 폭파시키기 폭파시키기 자 마지막으로 레버를 당기고 아하 TNT를 부착 다시 폭파 폭파 굿 여기에 넣은 다음 칩을 꽂아주세요 참 쉽쥬 어? 이번엔 뭘 해야 되지? 일단 버튼을 눌러 아하 그리고 분간을 메꿔야 하는데 한 번 더 아하 한 번 더 계속 맞춰주시고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됐다구 자 한 번 더 다 됐다 다 됐다 어? 뭐야? 어허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는 꽂아주시고 자아 자아 버세이 어허 뭐지 깨끗해졌네 아하 칩을 꽂아서 탈출 어허 이번에는 전기 연결 어? 선이 끊어져있잖아 선을 연결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 전기를 흘리면 어허허 열렸다 또 야 잠깐만 허기허기 안돼 어? 허기허기 잘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헉허허허허허허 자아 오늘은 허기 적금 적금 앞머리 1 앙꼬도디